오늘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. 보고싶었던 딸 우리 선교사 송희균 선교사님이 오와서 우리 장로님하고 오늘 공항회를 나왔습니다. 오늘 정말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다행히 다 오고요. 그리고 우리 송희균 선교사님, 이정옥 선교사님 환영합니다. 우리 태국선교회 정말로 큰 귀한 우리 선교회장님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인천공항에 나왔습니다.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. 자 가시죠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